93년도 슬로트 무신 할 때는 100억을 준다고 했어요. 지금 같으면 1,500억 가까이 돼요. 대구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지난번에 정부 부시장이 뇌물로 문제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구시 청년도가 바닥을 내려가는 거예요. 권력이냐 돈이냐 그 양자택일해야 하는 순간이 많이 공무원들한테는 옵니다. 돈을 택하는 사람은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서 벗어나고 내 권한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평생을 깨끗한 공무원으로 끝을 보게 됩니다. 외부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어떤 식의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경제부시장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밖에 안 나가니까 경제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 93년도 슬롯트 무신 할 때에는 100억을 준다고 했어요. 지금 같으면 1500억 가까이 돼. 그거 묻고 LA 갔으면 지금 값부로 삽니다. 그 당시 그 돈 가져갔으면 집을 60채를 사요. 그 줄 나오는 놈이 그래 다 가르쳐 주더라고. 그 월세 받아 먹으면 한 달에 10만 불 정도가 나와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아마 LA에서 골프 치다가 벼락마저 죽었을 거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공직을 택하는 순간 돈하고는 거리를 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다. 공직을 택하고도 돈과 친숙해지려고 하면 그 공직 생활, 감옥 생활로 변한다. 명심하십시오. 공무원들의 청년도 척정은 이런 행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청년도 척정은 민원부서라든지 인허가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에 비리가 없으면 청년도 도가 1등급이 되고 내가 경남지사 할 때 행사를 해서 청년도를 꼴찌 수준에서 2년 만에 1등으로 올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인허가 부서 그리고 민원부서 거기에서 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년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부 공무원들이 청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비리로 구속이 되거나 형사처벌이 되면 그 시도는 청년도가 한 3년 이상 꼴찌로 내려갑니다. 대구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지난번에 정무부시장이 뇌물로 문제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구시 청년도가 바닥을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대구시 청년도가 급전 직화합니다. 그 유념해야 됩니다. 간부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맑게 살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권력이냐 돈이냐 그 양자택일해야 하는 순간이 많이 공무원들한테는 옵니다. 돈을 택하는 사람은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서 벗어나고 내 권한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평생을 깨끗한 공무원들로 끝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육하는 걸 내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 내용도 잘 들으시고 민원부서, 인허가 부서, 그리고 강군부 공무원들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게 대구시 전체의 청년도를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대구시가 청년도가 지금 최하위죠? 네, 그렇습니다. 최하위로 떨어지게 된 게 그런 이유입니다. 청년도 떨어지면서 비간부원들, 일반 공무원들이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들의 처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거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경남지사 할 때나 지금 나는 거의 외부 인사와 오 만찬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꼭 만날 일이 있으면 시청적견실로 오라고 합니다. 시장이 되고 난 뒤에도 특별하게 오만찬을 해야 할 경우에는 뭐 언론사라든지 같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외에 일반인들하고는 오천만찬을 하지 않습니다. 내 경남지사 4년 4개월 동안도 그렇게 했어요. 특히 대구광역시는 지원기관이 아니고 집행기관입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외부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어떤 식의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구시가 깨끗한 대구시가 되고 청년도 청년도 1등급을 맡게 될 것이다. 경제부시장 내 말 잘 들어야 돼. 서울서 내려오니까 내가 밖에 안 나가니까 경제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내가 40년 이제 공직생활을 합니다. 검사 때도 얼마나 청탁이 많습니까? 얼마나 청탁이 많습니까? 93년도 슬롯트 무신 할 때는 100억을 준다고 했어요. 지금 같으면 1500억 가까이 돼요. 그거 묻고 LA 갔으면 지금 값부로 삽니다. 그 당시 그 돈 가져갔으면 집을 60채를 사요. 그 줄 나오는 놈이 그래야 다 가르쳐 주더라고. 그 월세 받아 먹으면 한 달에 10만 불 정도가 나와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아마 LA에서 골프 치다가 벼랑 맞아 죽었을 거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공직을 택하는 순간 돈하고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다. 공직을 택하고도 돈과 친숙해지려고 하면 그 공직 생활 감옥 생활로 변한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강사가 어떤 말씀 하실지 모르지만 잘 듣고 그대로 하십시오. 청탁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청탁 받지 마라 그런 소리 아닙니다. 청탁과 연계된 돈 거래는 하지 마라. 사람 살다 보면 친구 청탁도 있고 또 모든 청탁이 다 있어요. 친한 사람들 그걸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청탁 받아도 돼요. 그런데 업무와 연계해 지어서 부정한 행동을 하지 마라. 청탁 받아도 그대로 놔두고 공장에만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청탁과 관련 지어서 돈 거래나 하지 마라.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런 돈 없이 살아도 세상이 아름답다. 돈 받은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 불안불안 사느니 좀 편하게 마음이라도 편하게 그래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청탁 금지라고 그런데 나는 청탁 받으라고 그래요. 다 청탁 받아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업무와 관련 지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또 청탁과 관련 지어서 돈 거래가 올 때 그때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내 있을 때 1등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조심하라고 당신들이 잘못돼서 감옥 값 버리면 대구시 청년도 이거는 또한 3년에서 5년 동안 늘 골지야 평가에서 회복이 안 돼요. 오늘 교육 잘 받으시고 그냥 편하고 오랫도록 안정적인 공무원하자 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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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